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곳 여기는 군이입니다 21세기 여행 자유화와 FTA 확대로 인한 항공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하고 강력한 경쟁력과 공항 주도권을 갖춘 군이 통합 신공항 대한민국의 공항도시 군이는 대구에서 30분, 경북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빠른 접근성과 연중 안개일수가 주변 지역에 비해 적어 더욱 안전한 공항도시입니다 상주 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개통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도착하는 탁 트인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위천수변테마파크 등에서 청정자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명품 전원 도시입니다 역사서이자 민족정신인 삼국유사 그 책을 지필했던 청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군이 인각사 보가국사 이련선사는 현재 우리에게 민족의 혼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삼국유사 로드길을 조성하여 이련선사가 지필을 위해 느꼈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이군에 목판 도감소가 설치되어 있어 삼국유사 목판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 시대와 접목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역사여행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은 고구려의 승려로 신라의 최초로 불교를 전해준 아도화상이 머물렀던 삼존 석부를 비롯하여 천년이 넘은 신라의 고찰들과 불교의 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이었으며 종교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이 시대의 표상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를 복원한 곳입니다 집집마다 야트마간 돌담들이 옛 이야기를 나누듯 정겨운 모습으로 둘러져 있는 군인의 전통마을 열차 매니아들에게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선정된 화본력 60, 70년대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추억의 학교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테마 박물관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경북 군인은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숨쉬는 팔군산의 청정함 말띠맑은 위천의 깨끗함이 머무는 고장입니다 군인 농산물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워 육질이 단단하고 풍부한 일조량과 전문 재배기술로 키워낸 맛있고 건강한 산항입니다 이처럼 청정지역에서 자란 군인 명품 농산물은 골드앤위와 이로운 브랜드로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한 정직한 유통으로 군인 농산물의 정직함을 지키고 있고 군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의 우수한 농산물 품평회로 실력을 겨루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을 갖춘 군의 체육공원 정규구장 규격을 갖춘 삼국유사 군의 야구장 넓은 실내수영장과 최신식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까지 군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의군은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실현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명품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군의 댐 경치와 완만한 코스를 느낄 수 있는 삼국유사 전국마라톤 대회와 매년 풍성한 수학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군민축제로 화합하는 군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중심 변화의 중심 희망의 중심 이곳은 미래의 땅, 군의입니다 보호자 전국마라톤 대회 급 Birth